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독일 분대3가 마인츠와 우니온 베를린의 시즌 1라운드 개막전 경구 결과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이재성의 마인츠는 독일 베를린 알테 페르스테라이에서 열린 우니온 베를린과의 독일 분대3가 1라운드 개막전에서 우니온 베를린 케빈 베렌스의 해트트릭 활약으로 인해 1대4로 대패하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재성은 선발 출전하였지만 팀의 부진과 함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후반 30분 교체되었습니다. 이날 마인츠는 이른 시간 실점하여 상대팀 페이스로 끌려놨고 이재성 또한 상대팀 수비에 막히며 뚜렷한 활약상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또한 마인츠의 리도비크 아조르크는 페널티킥을 두 차례나 실축하며 추격 기회를 날렸습니다. 한편 우니온 베를린은 케빈 베렌스의 해트트릭과 밀로시 판토비치의 쇠기골로 최종 스코어 1대4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성이 시즌 첫 경기 선발 출장한 가운데 마인츠가 우니온 베를린을 상대로 개막전 1대4 대패하였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